고향의 전문방송 안녕하세요 아나엄마입니다 소록누나입니다 얼루가범입니다 지난 11일이 반려동물의 날이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내셔널 팻데이 오늘 처음 알았네 내셔널 팻데이 앞에 내셔널까지 붙이는 그런 팻데이가 있나? 몰랐는데 그래서 해외 유명 배우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SNS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그곳에서 반려동물 관련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랑하고 좀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내셔널인 걸 보면 이게 영어 쓰는 나라 그 나라의 반려동물의 날인가 봐요 국제 반려동물의 날이 아니라 미국 반려동물의 날 이런 건가? 국립?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해외 유명 배우들이 SNS에 인증하고 그러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거 소록누나님한테 혼날 일 아닌가요? SNS에 뭘 자랑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사진 보면 SNS에 자랑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저는 먹을 것만 자랑해요 이럴 때 사진 보면 다 애들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귀랑 팔이랑 이런 거 다 보면 싫어하는구나 오랜만에 안았군 깜빡 잊고 계셨던 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왜 웃기지? 아무튼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지? 우리에게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량니니 날이라고 우리 아나키아라한테 또 오늘 그 캔 하나 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반려동물의 날 기념을 잊으셨으면 또 한 번의 기회에 량니니의 날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모실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고요 애들이 이렇게 5월 8일에는 그러면 뭔가 그 뭐라도 물어왔으면 좋겠네요 어버이날에 쥐 물어온다 쥐 물어와 아니 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성의이니까 뭐 물어오겠죠 진짜 그러네요 그 소롱노님은 왜 대답이 없으세요? 량니니들한테 뭐 소롱이하고 저희는 어린이라기엔 다 어르신이라 제가 5월 8일에 뭘 드려야 되는 카네이션이라도 달아야 되잖아요 뭘 물어다 드려야 되는 맛있는 거 이렇게 짜주고 디너쇼 같은 거 디너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승전 고양이 모든 건 집사탓 고양이를 위한 고양이 전문방송 키티피디아 오늘은 어떻게 또 혼이 나고 어떻게 우리 주인님들을 모셔야 될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소롱누나의 알고있냐옹 소롱누나의 알고있냐옹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와 놀이입니다 하하하 다들 고양이랑 놀 때도 뭔가 호통을 받아야 되고 막 먹어야 되나요 그냥 놀으면 안 되나요 노는 것도 이렇게 초조함에 가르쳐서 놀아야 되네 잘 놀아주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목사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서 흥행에 엄청 대성공을 했죠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뭐 목사님께 어색하게 말씀을 걸지 않아도 아이코 막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 두 마리를 보시면서 벌써 화기애애해졌는데 놀아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제가 놀아주실 때 좋은데 다 놀아주신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더니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야 될지를 막 모르시지만 어쨌든 서서히 죽어가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패턴에서는 그 곡선을 잘 타야 되는 거 처음에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막 격렬하게 이제 해서 사냥이 끝나면 뭔가 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놀아주는 법 이 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놀아주고 계세요? 어떻게 놀아주세요? 잘 놀아주고 있는지 사실 확신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집에 두 마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손이 하나씩 들고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약간 살풀이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애들이 더 좋아하는 장난감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두 개를 들고 해도 두 마리가 하나에만 몰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마리를 고르게 이렇게 놀아주려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놀아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걸 계속 배분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뜻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실은 옆에 하우스메이트가 마침 집에 있으면은 부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해주다 보면 계속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계속 그 의문은 들고 또 저희 집에 서서히 죽어가는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서서히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가 죽었구나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치우려고 이제 살짝 잡으면은 다시 그때도 또 시작되는 거예요 충분히 쉬었어 다시 시작해 애들 눈빛이 그면 내 이놈 이럴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끝으로 이미 애들한테 서서히 죽어가는 걸로 기만하는 거는 이미 그런 거 같고 기만하는 거 그럴 땐 밥을 주시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밥 먹는 동안 사라져야죠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때 다른 화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5분씩 다른 장난감들을 가지고 다른 애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노는 방법을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어디 방송 촬영을 가거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많이 놀이가 중요하다 놀아주세요 라고 하면 아 근데 우리는 잘 안 놀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놀이 얘기를 했던 게 그 뚱냥이들 다이어트 얘기할 때 이제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놀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얘네들이 실제로는 그냥 뭐 이렇게 캣닙 장난감 하나 막 쫓아서 막 이렇게 치고 다니면서 노는 것도 애기들도 큰 애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집안을 막 휘척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촉각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집에 있는 그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착지하면 좀 더 안전하더라 어떤 물건은 어떤 느낌이더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 때 막 뛰어다니고 막 내려오고 부산스럽게 그렇게 다니는 게 그냥 어지럽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발로 다 느끼기 위한 그런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놀아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놀이 그러니까 집사랑 고양이가 같이 노는 거죠 그다음에 사물을 가지고 혼자 노는 혼자 노는 놀이들 캣닙 장난감이나 퍼즐 먹이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있나 비눗방울 같은 것도 그렇고 레이저 포인터도 그렇고 이 둘의 어떤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인데 보통 새끼 고양이들이 생후 한 12주 전까지는 사회적인 놀이를 해요 애들이 막 엉겨붙어서 막 놀고 이러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혼자서 정말 놀이가 아닌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물놀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체크하는 건 우리가 잘 놀아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아야 엄마가 잘 놀아주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놀이가 고맘때 어떻게 놀아줬냐에 따라서 3, 4개월 연령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놀아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도 바뀌고 내가 겪을 고통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으로 놀아주는지 애기 때 많이 손으로 놀아줬죠 그렇죠 많이들 손가락으로 막 움직이면서 놀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도 또 그다음에 쥐 같은 인형이나 아니면 공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왔다 갔다 가로지르면서 막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점프해서 덤비는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놀이라는 거죠 얼룩이는 일평생 그러고 놀아요 그래서 얼룩이니까 이게 손으로 놀아주는 건 당장은 되게 귀여워 보이고 해댈 게 없지만 얘네가 사회적 놀이를 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손은 물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놀거나 발로 이렇게 밝아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준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성장하면서 고양이가 이걸 물 것으로 인식을 하고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끼 고양이 때는 이빨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지만 얘네들이 성묘가 되면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지니까 우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 애는 손만 보면 물어요 발만 보면 발뒤꿈치 물어요 이거는 이미 이걸 장난감으로 인식을 한 거야 물어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얼룩이가 성묘가 된 다음에 만난 거잖아요 길령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손으로 놀아줄 때는 그걸로 열심히 놀다가 그 놀이가 끝나고 나면 그런 다음에 제 손을 문다거나 제 발을 문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약간 얘가 찬밥, 더운밥은 구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렇게 놀기 시작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놀이가 단순히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놀면서 적당하게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 또 어쩔 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 손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고 새끼 고양이들이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만지면 그게 이제 이리저리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스킨십을 익히는 놀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이 막 격하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안으려고 그러면 바로 팍 물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이 되게 당연한 리액션인 거죠 그리고 이 장난감, 쥐 인형 같은 걸로 이렇게 인형 놀이하듯이 뾱뾱뾱뾱뾱 이렇게 다니고 샥샥 이렇게 움직이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쥐 인형을 딱 덮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인형을 갖고 놀면서 저희 손을 핥히거나 물 수 있거든요 그거 역시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이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는 놀아주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손으로는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호작용 아까 구분한 것 중에 상호작용 놀이에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놀이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언제 놀아주세요? 아나 어머님은 전 사실 정말 한 달은 안 놀아줬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정말 슬픈 눈으로 날 통화 아니 내가 아까 아 정말 놀아줘야 되는데 호두수 웃을 때부터 불안했어 아니 근데 내가 계속 못 놀아줬어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 키티피디아 녹화할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근데 집에 가면 또 뻗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꼭 놀아줘야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로 약간 매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진짜 3일에 한 번 이렇게 놀아주는 언제? 뭐 밤에 웬만하면 밤에 아나가 아침에 자꾸 이렇게 막 막 이러니까 그럼 불과 얼마 안 됐네요 뚱냥이 다이어트 녹음하고 난 뒤부터 할 거 아니에요 아 무다다 한밤중 무다다 하고 난 뒤부터 놀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약간 좀 좌절했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알리바이까지 이렇게 시간대까지 탐색해 가시면서 아 제가 왜 언제 놀아주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들 놀아주세요 아마 타마맘님이나 모모PD님도 지금 웃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집사들이 시간 날 때 그렇죠 간헐적으로 놀아줘요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장난감이 있어 어? 막 휘두르면서 막 놀아요 여기다가 딱 다시 놓고 좀 있다가 TV보다가 애가 이렇게 있어 그럼 또 갑자기 여기 앞에 있는 그냥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데들이 많으니까 손에 잡히는 걸 이렇게 생각났다가 또 놀아주고 대부분 간헐적으로 놀아주거나 아니면 시간 날 때 그냥 생각 없이 놀아주죠. 간헐적으로 놀아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전에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규칙적인 플랜을 가진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나름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놀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의미나 더 나아가서 행동교정 이런 거를 가지려면 일과에 딱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놀아주는 건 뭐 네. 집사가 멘탈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알잖아. 내가 힘들어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서도 소로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놀아주는 건 정말 하다가 아 이게 방송이지 라면서 네. 그래서 욕을 할 뻔했다. 눈가 되게 더러워졌다. 말을 속으로 삼키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소로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놀아주지 못해요. 저는. 또 이따 이 놀이에 대해서 저희 엄마도 사례를 하나 드리겠지만 놀이를 진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지루하게 놀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나쁜 사례의 하나이긴 한데요. 지루한 놀이법은 좀 있다고.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요. 보면 이쪽에 낚싯대 막 놓여있고 저기는 또 장난감 있고 저기는 오뎅꽃이 있고 군데군데 책꼬지에 오뎅꽃이가 막 꽂혀있고 되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놀이를 왜 해주는 거냐면 얘네는 사냥꾼이에요. 이 사냥을 하는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게 하는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는 장난감은 그냥 죽은 사냥감이에요. 흥미가 더 떨어져요. 근데 밤에 살아나. 그치. 밤에 살아나. 밤에 집사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생명을 얻고. 그치. 근데 똘똘한 애들은 이게 이미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이어트 할 때 잠깐 놀이 얘기했지만 패턴 막 휙휙 휘둘러지면 말라고 하는 이유가 좀 뭔가 연기에 혼을 실어 넣어서 그러니까 진짜 새면 새답게. 뱀이면 뱀답게. 이렇게 장난감에 혼을 실어 넣어서 놀아주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쯤은 놀아준 거 아니야. 어떻게 혼을 실어 내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놀아주고 나서 장난감을 좀 애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치워놓으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예 안 놀아주고 한 명은 놀아주고 나서 그 장난감을 자기 방에 이불 위에다 던져놓고. 근데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뭘 어떤 장난감을 사도 사실은 이제 금방 소름 나 표현을 밀지면 금방 너무 빨리 실체라는 게 티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금방 좀 이제 실증을 느낄 수 있어서 장난감을 여기저기다가 놔둔다면 그러니까 많이 놀아주려고 그냥 군데군데 놔두는데 손잡히는 데다 이렇게 그냥 꺼내서 이렇게 놔주는 거라면 놀아주는 거라면 그냥 그런 거는 한 군데 싹 모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싹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지루하게 놀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갑자기 막 웃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건 진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다수 상호작용 놀이를 하는 장난감의 장난감은 딱 그거예요. 낚시태 같은 막대기에 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난감이 매달려 있는 거죠. 거의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놀아주는 장난감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애들이 놀고 싶어도 아 진짜 너무 아닌 게 티가 나는 거죠. 이렇게 휘둘러요. 이렇게. 그 왜 카샤카샤 있잖아요. 카샤카샤도 소리가 나면 애들이 싹 쳐다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면 아 저건 비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냥 막 이렇게 공중에 휘두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깃발 흔들듯이 힘드시는 거예요. 약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렇게 리듬체조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쁜 건 뭐냐면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기의 혼을 실으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저희 다이어트 때 너무 놀이 얘기 사실 많이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장난감은 먹잇감이에요. 그렇죠. 먹잇감이 고양이 앞에 사냥꾼 앞에서 깜짝대는 일은 없어요. 고양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알짱대는 거에 관심 없어요. 멀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놀아주니까 저희 엄마는 눈앞에 얼굴 앞에다 가서 이렇게 자꾸 쳐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난감을 딱 파닥파닥거리면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쳐요. 발로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논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짜증나요. 이걸 자꾸 이렇게 놀아주라고 하면서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오뎅꼬치로 막 얼굴 앞에 특히 수염이 있는데 자꾸 촉촉 치면서 몸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놀아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렇게 놀아주거나 낚싯대로 막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 애들이 짜증내해요. 이 놀이는 애들이 즐거우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놀이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놀이 자체를 싫어하게 유도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들이 놀아달라고 얼마나 징징거리네요. 그런데 이제 약간 너무 애들 눈앞에서 흔드는 감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스틴은 사냥감이 멀리 있으면 덩치가 큰 어르신이라 그런지 되게 세상 귀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처까지 오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면 좀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얼굴 앞에서 흔든 적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냥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저스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격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일정거리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야 이걸 내가 잡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경 15cm면 너무 가깝잖아요. 사실. 약간 그쯤 되면 그냥 먹잇감이 약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 같은 태도인 거잖아요. 그쯤 되면.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쩌면 흔드는 패턴이나 이런 걸 조금 달리해 볼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희 엄마한테 그냥 애를 이렇게 해서 딱 흔들다가 바닥에 탁 내리고 착지가 한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의외로 고양이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 더 관심이 있어요. 자주 정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새를 보세요. 얘네 독수리도 아니고 이게 진짜 혼을 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새가 날아다니는 새를 고양이가 잡을 수 없어요. 언제 잡죠? 내려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 멈춰있다 싶으면 일단 어깨를 내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혼 내릴 뻔한 거야, 지금. 응, 무대를 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참 흔들 때 말고 정말. 맞아요. 딱 그 멈춰있을 때나 혹은 자기가 이렇게 조금만 팔만 뻗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한 곳까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좀 있고. 조금 더 맞아요. 조금 더 날렵하거나 활동성이 있는 애들은 확 뛰어나가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나이가 있거나 좀 뚱뚱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저걸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를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착지 한 번 했을 뿐인데 애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저걸 잡아? 말아? 쟤 움직일 건가? 말 건가? 이런 걸 계속 계산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자기가 운동하듯이 막 놀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하면 되게 열심히 흔들고 나면은 땀 줄줄 흘러.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도 안 쓰는데 집사가 되게 보람차.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격렬하게 놀아줬어. 맞아요. 내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거. 이게 좀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애들한테 한 번도 만질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면 확 올리고 터치를 하려고 하면 확 올리고 굉장히 뭔가 성취욕을 단 한 번도 못 느끼게 놀아주면서 장난감을 만져보게 하는 적이 없는 거죠. 좌절해. 나중에 명승부였다. 위너. 위너 페이스러. 네 놈은 이걸 잡으려면 아직까지 몇 년은 멀어다니까 이런 느낌으로. 더 높이 뛰어야지. 옳지. 잘했어. 그렇게 되면 놀이. 아까 놀이는 사냥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고양이가 전혀 즐겁지 않아요. 고양이를 무슨 트레이닝 시키듯이 마라톤 선수처럼 이렇게 녹초가 되게 하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얼룩이는 근데 잡고 나도 약간 달려가던 어떤 관성이 있는지 몇 번 터치하고 다시 또 달려가서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 지켜보는 거죠. 네. 근데 저스트는 잡으면 그거를 꼭 이렇게 붙잡고 이거를 이렇게 되게 물고 이렇게 핥고 이렇게 만지고 조금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딱 잡고 그런 애착을 가지고 즐기는 게 있는데 저스트는 근데 얼룩이는 터치하고 다시 도망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뭐 이건 추측이지만 얼룩이가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밖에서 지냈잖아요. 밖에서 만났던 딱정벌레 이런 것들, 쥐 아니면 다른 여타의 생물들이 건드려서 한 번처럼 우리 장난감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딱 죽은 척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지켜보면 또 꾸물꾸물 기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스트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냥 장난감 외에는 먹잇감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왜 우리 가끔 나방이나 집에 이렇게 벌레들 들어오면 걔네들이 막 점프를 무턱대고 그 나방을 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방에서 봐. 그렇게 한다니까요. 절대 안 움직이고 패턴을 파악한 후에 한 방에 딱 잡도록 그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지금 생각해내는 게 제가 전에 살던 집이 반지하여가지고 집에 곱둥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너무 싫어. 바퀴도 많이 나오고 곱둥이도 많이 나왔는데 제 주변에 다른 집사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집에 고양이 있으면 바퀴 같은 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애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뭔 소리야. 잡아먹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한 번 집에 들어왔는데 저스트는 하고 얼룩이가 두 번이니까 뭔가 마치 회의를 하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뭔가 보고 있어요. 한 3분을 계속 이러고 있길래 제가 얘들이 뭐하나 싶어서 멀리서 보다가 가서 봤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보통 애들이 반응을 하는데 제가 가까이 가도 초집중. 초집중. 어 맞냐 이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봤는데 곱둥이가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곱둥이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뛰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애들이 잡을까 잡을까 하면서 1분 30초 정도 보다가 애들도 안 움직이고 곱둥이도 안 움직이고 나도 안 움직이고 나중에 나중에 너무 한심해서 그냥 야 이 무능한 것들을 믿겨봐요. 그래서 제가 휴지 떼고 그냥 곱둥이 잡아서 이렇게 버렸거든요. 약간 그 스릴을 즐기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곱둥이를 한 번 쳤거나 약간 그 뭔가 상처를 내서 이제 곱둥이가 치명타를 입고 이렇게 웃는데 그 상태에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곱둥이 너무 외관이 너무 멀쩡해서. 근데 곱둥이는 왜 안 움직여? 모르겠어요. 곱둥이도 아는 거야. 정치적 충격 아니야. 아니 본능적으로 자기도 살겠다. 여기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난 저것들한테 밝힌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글쎄 저는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파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밉잖아요. 주부인 우리로서는 저 녀석을 이제 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회사 갈 시간은 임박했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파리 들어왔어. 막 이러고 나서 이제 회사 갔다 왔는데 싸늘한 주건으로 발견이 됐는데 되게 왜 정말 왜 아름다워. 이 파리의 등이 그렇게 청록색으로 빛나는 파리의 몸이 전혀 훼손이 없어. 시신에. 어떤 훼손도 없는데 다만 어느 곳에 다행히 밝거나 그러지 않고 발견이 됐는데 너무 고운 시신으로 곱게 돌아가셨군요. 곱게 돌아가셨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곱둥이도 그랬을 수 있겠네요. 궁금하지는 애. 외관만 멀쩡할 뿐 내상을 크게 입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으면 뭐지 벌레들 때문에 너무 전 진짜 벌레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거든요. 진짜 과하게 저는 힘들어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파리도 잡아주시고 모기도 좀 잡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놀아주시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나는 아나는 패턴을 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키아라는 무턱대고 일단 덤벼요. 그리고 아나는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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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웃기다. 힘들 때마다 되게 시크할 때 이것만 흔들려가게 이렇게 하니까 시크한 애 때문에 웃긴데 만약에 카사카사를 해도 키아라는 무조건 잡아. 무조건 팍 잡아서 이걸 이렇게 꽉 물고 걸어가 막 걸어가서 그게 결국은 안 오잖아요. 제가 같이 안 움직여지면 어느 정도 못 움직이면 그게 정말 이걸 팍 뺏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나는 놔줘. 꽉 안 잡아. 애들마다 진짜 달라요. 네네네. 그 뭐지 장난감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더 놀아줘. 이거 장난이잖아. 장난감이잖아. 어차피 하고 슬쩍 놔주고 슬쩍 놔주는 그런 느낌. 근데 키아라만 왜 어딘가 꼭 나무 뒤에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있으면 같이 놀아주려면 정말 다 너무 다르니까 정말 약간 정말 난 그건 정말 안 돼. 할 수가 없잖아. 양방향으로 놀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긴 한데 AI가 나중에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걸 체크해보자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가적인 체크 포인트이긴 하지만 되게 넓어. 집이 너무 넓어요. 거실에 정말 이렇게 운동장만한 거실에서 막 장난감을 휘두르면서 놀아주고 있다면 애들이 이렇게 멀뚱하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신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애들이 이렇게 벌판에서 무슨 표범도 아니고 빡 뛰면서 먹이를 쫓는 게 아니라 사실 얘네 단거리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네는 짧게 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장거리를 뛰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목표물을 정확하게 노리고 그다음에 내가 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팍 덮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포복으로 여기 있어야 여기 숨기다가 이런 거 그래서 식탁 아니면 테이블 의자 소파 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의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가끔 키아라 쟤 뭐하니? 맞아요. 키아라가 하는 게 되게 전형적인 고양이의 어떤 사냥법인 거죠. 그런데 집이 너무 넓어서 아니면 놀이를 한다고 사방에 물건을 다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뛰어놔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한테 오히려 별로 재미없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집을 자주 안 치우는데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몸 숨기기도 좋고 약간 소총수처럼 막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하고 탁 숨겨가지고 또 그 다음에 목표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놀아줄 때는 베개나 쿠션 같은 거 아니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쓱 갖다 놓고 내가 이제 만약에 얼룩이랑 저스틴은 이렇게 쌍방향으로 막 손을 강향을 다 이렇게 놀아줄 수 없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다면 그 은신처에 하나는 숨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살짝살짝 흔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얘는 이렇게 조금조금씩 빼꼼빼꼼 그러니까 동작을 너무 격하게 할 필요는 없대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얘네들이 꼬리만 살짝 흔드는 느낌 이렇게 몸을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숨겨서 왔다왔다 막 이렇게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좌뇌와 운해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네. 이 고양이의 그 양방향 놀이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 자신 없으면 하나는 은신처에 몸을 숨겨서 좀 약간 쳐박아두듯이 그러면 귀신같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홀리는 거죠. 은신처나 아니면 박스에 구멍 뚫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그냥 항상 놀이할 때 방패처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오뎅 꼬치를 집어넣다 뺐다 하면서 하나는 계속 흔들면서 애들 그리고 그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미칠 것 같다 애들. 그리고 약간 뭔가 천 같은 패브릭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난리 나죠. 그래서 이불 속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그거 쫓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난리 나죠. 그거 잘못 버릇들였다가 그냥 이불 속에서 몸 뒤척이다가 울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역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놀아주는 게 잘 놀아주는 걸까 놀이를 하는 그럼 요령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플러스 약간의 스킬인데요. 자주 착지하는 거 자주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공중에 계속 새가 날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주 착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야생에서 새도 사실 날다가 쉬어요. 착지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애들이 덮칠 수 있게 그 밀당을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뱀 같은 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고 뱀 같은 애들 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런 약간 뱀 종류나 이런 애들로 된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자주 슥 보통 이렇게 끌고 이렇게 막 지나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 씨르륵 움직이다가 정지시키셔야 돼요. 자주 새는 자주 착지를 해야 되고 뱀은 자주 정지를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잠깐 정리하는 게 얘네들은 이렇게 보다가 움직일 때 관심 없다가 딱 정지하면 굉장히 거기에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주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그 자극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성격 급한 집사들은 못 참고 약간 다시 움직여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1미터를 가는데 똑같이 1미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한 30cm씩 끊는 거죠. 30초 3초 쉬고 다시 움직이고 또 다시 움직이고 이러면 어? 어?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관심을 굽게 되거든요. 사람도 따라오겠어? 이거 보다가 다 이게 그렇죠. 뭐야 혼을 실으시면 됩니다. 혼을 실으시면 돼요. 오늘 중요한 건 메소드 연기를 하라. 약간 이런 뱀 혼이 내려야 되고 새 혼이 내려야 되고 나는 뱀이다. 나는 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넣으면 정말 웃긴 거 봤는데 저희 엄마가 이걸 새처럼 생각하고 해주라고 이랬더니 찍찍찍찍찍찍찍 음향효과 음향효과 어머니 얼마나 성실하시니까 이렇게 찍찍찍찍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택한 조류가 참새니까 다행이지 까마귀였으면 근데 그런 음향효과는 정말 뭉클하다. 아니고요. 대신에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거 장난감 장난감 스네이크 중에 안에 비닐 소리 나는 거 그거 우리 누가 줬는데 미영 제가 그때 얼루가범님이 주셨어요. 시즌2하고 3 사이에 너무 좋아. 회식 한 번 했어요. 너무 좋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은 부시락거리는 소리 바삭바삭하는 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소리에 같이 이렇게 꾸겨가면서 뭔가 내가 소리 내는 저희 엄마처럼 찍찍거리면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샌 줄 알고 가다가도 아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약간의 보스락보스락하는 소리나 식식 뭐 이런 식의 소리들이 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음향효과가 있는 건 좋아요. 본인이 남보건 선생님 수준도 새소리를 내실 자신이 없으면 옛날 사람 남보건 씨가 누구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아니 웃어놓고서 청취자분들 중에 남보건이 누군지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연식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난 알아. 그리고 그 움직이는 속도를 어쨌든 뭐 자주 정지하고 자주 착지하고 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정지와 착지일 줄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를 좀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날더라도 천천히 날다가 또 세게 날다가 이렇게 아래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애들은 굉장히 영리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잡잖아요. 애들이 잡으면 이게 뭐 15분을 놀아주는데 15분 동안 꼭 마지막에 허덕거리며 죽어가는 것만 하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잡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잡았을 때 그래야 이제 뭔가 성공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야 더 애들도 애가 타고 하니까 한 번씩 몇 초씩은 쉬어주셔야 돼요. 입으로 물거나 뭐 이렇게 손으로 잡거나 하면은 입으로 물 아니요. 걔네가 입으로 부를 수 있게 애들이 손을 담으려 고양이가 대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내가 입으로 나는 내가 입으로 아니라는 거죠. 놀이 시간은 격한 운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리를 쓰게 하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사냥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휘두르거나 너무 격하게 애들을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정신적인 보상이 된다면 가능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놀이를 하고 난 뒤에는 먹을 걸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간식이든 사료든 그래서 아까 왜 얼룩이나 저스틴이 이제 이렇게 살아있나 이러고 보다가 죽었나 이러고 관찰했는데 다시 만지려고 하면 또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걸 놔둬버리고 그냥 캔을 따서 주시거나 간식을 줘버리면 애들이 그걸 먹는 동안에 싹 치워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놀아주는지는 얘기했으니까 언제 놀아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아나 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아닐 것이고 하루에 제일 좋은 건 두 번 이상 놀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막 놀아주는 거예요. 아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1, 2분 진짜 3분을 놀아주셔도 규칙적으로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핵심은 매일 놀아주는 거야. 매일. 이게 일과에 들어가게. 근데 저처럼 약간 집사 자체의 삶이 되게 랜덤인 사람 되게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매일 놀아줘도 사실 그 시간대가 조금 다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들한테 놀아주는 제일 자주 놀아주는 시간은 새벽이긴 해요. 새벽에 놀아주세요. 새벽 2시쯤에 제일 활발하게 놀거든요. 애들하고 근데 그게 매번 지켜지진 않으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한데 애들이 밥을 만약에 자율급식도 하지만 한 번씩 캔을 주거나 제한급여를 해주잖아요. 저는 자율급식을 하더라도 캔이나 뭔가를 하루에 두 번씩 먹여주시라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사냥 장난감 막 놀고 밥 먹고 나면 얘는 이제 사냥을 했다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루를 좀 잘 보낼 거거든요. 만약에 그 시간이 10시가 됐든 낮 12시가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가 밥을 주는 시간 전에 이런 사냥감 놀이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익히게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우리 왜 여러 가지 우다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기 전에 좀 놀아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유동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얼룩이랑 저스틴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가장 활발해요? 그 즈음에? 그 즈음에 제가 가장 자주 노동을 하고 있고 근데 저의 노동은 이 아이들한테는 일로 안 보이니까 가장 놀아달라는 요구가 활발할 때고 애들 그때가 제일 정신이 또랑또랑하기도 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놀아주시고 열심히 놀고 밥을 주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기 전이 되는 거죠. 얼룩아범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 제가 일과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출근 전 잠자기 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만 너무 또 거기에 꽂혀서 애가 자고 있는 거죠. 일어나. 그렇지. 아니 진짜로. 놀아야 돼. 아침 전에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시각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뚱냥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놀아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얘네 나름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관찰해 보면 애들이 안 자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아웅아웅거리고 다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놀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키티피디아에서 소룡 누나가 아침 전 그 다음에 잠자기 전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막 하면 자는 애 깨워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유동성 있게 애들의 패턴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놀 때 가끔 약간 쓸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놀아주자 이제 이러는 건데 공 동그란 공 같은 거 이렇게 주섬주섬하면 안 놀아주니까 가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낮은 포복으로 막 가면서 자기가 놀고 있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그럴 때 흐뭇하긴 해요. 아유 저렇게라도 푸는구나. 엄마가 못 놀아주니까. 혼자 노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뭐 트리? 트리 장난감? 그런 것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제가 트리 장난감 막 검색했다가 구입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혼자 그렇게 좀 놀 수 있게끔이라도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렇죠. 뭐가 좀 다양한가요? 사실은 막 아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캣닙 장난감 캣닙 이렇게 들어있는 쿠션이나 뭐 그다음에 쥐나 이런 것들도 있고 퍼즐 먹이통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트리 장난감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많이들 사시거든요. 샀는데 애들이 안 갖고 노는 거죠. 이걸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자 이거 자 봐 안에 사료가 들었어 봐 이걸 보라고 막 이럴 수도 간식이 들었어 자 이거 이렇게 굴리면 나오는 거야 이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법을 조금 활용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을 물론 이것도 애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맨 처음에 공 모양으로 이렇게 반쪽을 열어서 사료나 장난감 간식을 넣고 공을 닫으면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구멍 밖으로 간식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 모양의 먹이 장난감을 그거를 그냥 빈 먹이 장난감을 사료 밥그릇 앞에 두세요. 앞에 놔주면 이거를 굴려서 치워야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몇 번 그걸 굴리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뚜껑을 열어서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공의 반쪽이죠. 이 반구만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사료를 담아서 밥그릇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공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아 이 공 안에 먹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제 밥그릇을 약간 넓은 걸로 바꿔주고 접시나 이런 걸로 그 안에다가 이 공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접시밥그릇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공을 굴려서 그 다음에 먹을 게 나오는 거를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을 꺼내서 평소에 이제 직장에 나가시거나 이럴 때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이렇게 앉혀놓고 아무리 공을 굴려가며 사람이 굴려가면서 냄새가 날 텐데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왜 이렇게 그걸 먹을까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그건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제가 막 아무리 해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퍼즐 먹이통 뭐 그런 식으로 퍼즐 먹이통 지능 뭐라 그러지 지능 개발 장난감 이라고 뭐라고 그냥 퍼즐 먹이통 퍼즐 장난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저는 뭐든지 혼자 잘 노는 애들은 다 상관없는데 공도 잘 갖고 놀고 하는데 제일 위험한 건 저는 쿠킹호일 알루미늄 호일이죠. 그거를 좀 가끔 집에서 김밥 싸서 막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공처럼 막 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엄청 잘 갖고 놀아요. 근데 그거 먹을 수도 있겠다. 네. 음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도 이거 너무 집에서 장난감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뭐 휴지심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DIY 장난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긴 하는데 호일은 그 먹으면 어쨌든 잘못될 수 있으니까 호일로 장난감을 공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이게 반짝반짝하고 가볍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랩이나 비닐을 되게 좋아해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저는 상상도 안 해봤던 것들이라서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던 얘기 지금 제가 약간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듣고 경악할 때 서로 웃는다 마음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털실 같은 거 고양이는 털실이지 이러면서 어르신들 중에 털실 가지고 이렇게 놀게 하는 분들도 있고 리본이나 끈도 사실은 놀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꾸 먹게 되거든요.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실 같은 거 꺼내서 막 이렇게 땡기는 애들도 있고 마법사처럼 질질 뽑았어. 아우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난감으로 계속 놀아주거나 아니면 퍼즐 먹이통을 빨리 익히게 해서 이걸 굴려가면서 먹게끔 놀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또 이제 두 마리씩 있는 집에서는 왜 두 마리를 키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놀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지옥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서로 그루밍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잘 좋다 분위기 좋다가 그루밍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든 수 틀리니까 앞발로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 쌓여지고 그러다가 막 싸우는 것 같이 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얘들 왜 이렇게 자주 싸우나 주로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싸우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더 둘이 잘 노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푸는 거지 뭐. 이게 되게 저한테도 계속 긴가민가한 거거든요. 저는 애들이 싸우면 떼어놓기는 하는 편인데 이게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사실 경계선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싸우는 거라고 판단되는 때가? 저는 일단 애들이 단순하게 서로 그냥 좀 물고 그러는 것까지 심하게 물지는 않아요. 서로 간단하게 물고 이렇게 뒷다리로 제압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그냥 보는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호전적인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런 걸 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싸우는 거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개입을 하거든요. 애들이 이게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몇 가지를 관찰해보면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는 애들이 막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면 이거는 이제 놀이해서 싸움으로 바뀐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또 하악하잖아요. 서로 보면서 하악할 수 있어요. 근데 하악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연속으로 여러 번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노는 게 놀이거든요. 좀 격하게 노는 애들도 싸우는 것처럼 노는데 한 명은 앞발로 막 치고 있고 하나는 막 이렇게 숨고 있고 좀 있다가 다시 이쪽 애가 다시 다른 애가 막 앞발로 차고 또 한 명은 숨고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다소 격해도 놀이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격하는 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방어하는 애 계속 방어만 하고 있다면 그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떼어놔야 되는 거고 또 안 친하던 애들이 여러 아이가 만약에 있는데 평소에 안 친해 근데 둘이 같이 뭔가 붙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면 이건 조금 약간 놀인지 싸움인지 걱정되니까 떼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진짜 만에 하나 놀려고 우리 한번 사이좋게 얘랑도 좀 놀아볼까 했는데 갑자기 박수를 빡 친다거나 안 돼 이런다거나 떼어놓으면 이게 되게 안 좋은 경험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노는지 안 노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차라리 주머니에 이렇게 간식통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 통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넣고 물약병이나 이런 데다가 사료를 좀 넣고 갖고 있다가 이 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캔을 원래는 캔을 따는 소리나 뭐 이렇게 간식통을 흔들거나 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비닐봉지 소리를 내면 애들이 이제 관심을 딴 데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애들끼리 좀 사이가 묘하게 이제 기류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안 친해. 그러면 그때 과자봉지를 부스럭거린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물약병이나 이런 데 사료를 넣어서 이렇게 싹싹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관심은 돌리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먹을 거라면 그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니까 그런 건 좋은데 섣불리 막 애들이 얘네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면 오히려 좀 친해져 볼까 하다가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언니랑 머리 뜯고 싸웠는데 엄마가 간식 준비해놓고 엄마랑 언니랑 머리 뜯고 싸웠는데 간식 준비해놓고 좋은 기억으로 연결되니까 좋나? 아니잖아. 똑같이 어깨동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와 뭐 우리는 친구 입을 수도 있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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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뜯고 계셔 사진 찍어 지금 아 이게 저희 딸이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레이저로 놀아주면요. 애들이 좌절감이 생긴대요. 허무 중이 허무 중이 아니 오히려 걔가 다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레이저로 제가 사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비누방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도 사실 가끔 레이저로 놀아주고 놀아주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린 같은 경우는 레이저 외에는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비눗방울이나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내가 몸을 안 움직이고 쉽게 놀아줄 수 있어요. 불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좀 편의성이 크다는 거는 있지만 아까 왜 제가 뭔가를 애들이 사냥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움직여서 장난감을 발로 딱 잡았을 때 그 촉감이 없어요. 되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비눗방울은 터지고 레이저는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죠.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로 놀아줄 거면 장난감을 이렇게 놔두세요. 장난감을 오히려 캣닙 장난감이나 이런 걸 놔두고 레이저 포인터로 막 홀린 다음에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장난감 끝부분을 이렇게 딱 포인트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조준하면 얘가 어쨌든 그거를 탁 잡을 때 그 사냥감의 감촉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귀찮을 때는 그렇게 놀아주기도 하는데 뭐든 뭐가 됐든 상호작용 놀이는 고양이가 실제로 뭘 잡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적인 보상 그리고 어떤 성취감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을 때 놀이하는 거 조금 네 이게 사실 모모모PD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잖아요. 놀아주려고 하는데 둘 이상이 돼버리면 두 손으로도 놀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른 공간에서 놀아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놀아주시는 것도 되게 의아하죠. 놀이방을 하나 파서 개별 면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 엄마 좀 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의 에너지 레벨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난 되게 소심한 고양이고 나랑 같이 사는 다른 고양이는 엄청 활달해요. 그러면 얘가 다 모든 장난감을 섭렵해버리면 고양이들은 막 이렇게 놀다가 탕 부딪혀서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물러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그렇게 물러나다 보면 얘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가 돼요. 이 놀이 자체가. 얘를 위한 놀이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에너지 레벨이 다른 애들은 다르게 놀아주시는 게 좋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도와줘서 따로따로 아예 떨어진 공간에서 놀아주거나 양팔을 다 벌린 정도에서 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놀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혼자 논다면 두 개를 가지고 만약 고양이가 셋, 넷 이상이라면 갑자기 입으로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상모 쓰고 상모 쓰고 상모, 상모 낚싯대 양쪽에 하고 입으로 레이저 포인터 막 이렇게 돌리면서 상모 돌리고 비누방울 코로 불고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후 약장수가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어쨌거나 세 마리 이상의 경우는 저희가 양손으로 다 놀아줄 수 없으니까 물론 친하게 둘이 어울려서 같이 논다면 걔네들 둘이 따로 그 다음에 한쪽 팔로는 혼자 노는 아이 따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다 다르다 별로 서로 안 친하다 이런 경우는 아예 하나씩 따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따로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오로비디는 절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가지는 못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놀이에 못 끼는 애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우선은 같이 놀아주더라도 같이 다 노는데 조금 뒤로 물러나거나 못 끼고 그냥 피해버리거나 가만히 있는 애가 있다면 그 애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어울려서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 그 애만 따로 놀아주는 거죠. 편안한 장소에 가서 놀아주되 이때 중요한 건 얘네들은 그럼 내가 만약에 제제예요. 제제, 뭐뭐예요. 근데 제제가 잘 못 놀아요. 이호랑 보로랑 뭐뭐만 남겨놓고 제제만 언니가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뭐 입장에서는 쟤네 뭐해? 둘이 들어가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 장난감 노는 소리가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엔 TV나 라디오를 켜지 소리가 안 나게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정교하다 정교해요. 왜냐면 제가 그 걱정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했거든요. 되게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무슨 네가 사는 그 집 가사처럼 약간 지금 그 낚싯대가 내 것이어야 했어라고 생각할까봐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한마디씩 놀아주면 되는 거긴 한데 사실 그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고 마치 혼나는 것처럼 같은 데 그러니까 들어와 너 그런 농담이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면 이쪽에 혼자 남아있는 활기찬 다른 고양이는 내가 놀아주지 않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 데에는 라디오나 뭐 TV를 켜서 소리가 안 나 뽀로로 뽀로로 틀어주시듯 뭐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나게 그러니까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고양이는 절대 많이 키워서 난데요. 그러니까요. 삭모로 돌리는 법이 가능하지 않고서는 다묘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원래 시즌 그 원투 할 때까지만 해도 둘 중에 그러니까 셋 중에 누가 가장 많이 혼나는가를 겨뤘는데 저분이 다묘 과정이 된다음부터는 압도적이세요. 모모모 PD가 다묘 과정이 된 다음에 되게 정말 제가 롤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알려주신 내용들이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아서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놀아줄 때 한 마리씩 데리고 가면서 나머지 한 마리 할 때는 뭔가 좀 기만할 거를 좀 제공하라고 그래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한번 응용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네 한 번씩 멈춰주고 착지해주고 너무 난 벌써 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세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세다. 중요한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님들과 어떻게 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파티에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콧물을 여러 번 찍어냈는데 이것까지도 제가 와서 편집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팟빵에서는 조금 늦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많은 곳 중에서 여러분 취향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저희랑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아이들 놀이 모습 이야기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동영상 보고 싶어요. 두 팔로 놀아주시고 상모 돌리는 분 진짜 계실 것 같다. 이불은 레이저 포인터로 돌리고 혹시라도 상모 돌리신 분들 정말 담요 가정이어서 나는 한 번에 세 마리하고 놀 수 있다. 이런 분 저희한테 동영상 보내주시면 극한 직업 집사 보내주시면 그런 분 캣닙 캣닙 드리자. 박스로 드리자. 정말 정말 제가 온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물 주르르 흘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키티피디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로 불태우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혼을 담아주세요. 세다. 안녕.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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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